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403일째구요. 고의 모의고사 실전문제풀이 훈련시간입니다. 빈칸출원 문제를 풀어볼건데요. 영문을 쭉쭉 빨리빨리 읽자마자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지문을 가져왔구요. 빈칸이 보니까 맨 아래 여기 나와있네요.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업구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때 여기에 들어갈 문맥상 적절한 업구를 고르면 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For many centuries, European science and knowledge in general was recorded in Latin, a language that no one spoke any longer, and that had to be learned in schools. 그랬습니다. 자 for many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과학, 그리고 지식, 인젠어리로 붙었기 때문에 일반 지식이죠. 일반 지식이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죠.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수 세기 동안, 유럽의 과학과 일반 지식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다. 자 그래놓고 대시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A language, 라틴어를 설명해주는거죠. 언어예요. 라틴어로 어떤 언어입니까? 대수로 또 설명합니다. 관계되면서 대수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언어예요. 그리고 또 and that, language 대세에 걸리는거죠. 배워져야 했던, 학습되어져야 했던 그런 언어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워져야 했던 그런 언어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그런 언어였단 말입니다. 이 라틴어로가. 자 그 다음 갑니다. Very few individuals, probably less than 1% had the means to study Latin enough to read books in their language and therefore to participate in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그랬습니다. Very few people, 매우 적은 개인들. 아마도 얼마입니까? 1%가 채 안되죠. less than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had the means, means 그러면 수단이죠. 수단. 수단을 갖고 있었다. 공부할 수단이죠.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 자, 그, 충분히. 자, 책을 읽을 만큼 충분히. 자, 인델랭귀지. 그 언어로 책을 읽을 만큼 충분히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을 갖고 있었다. 자, 우리말 답지가 않죠. 여기, 그, 이, few가 부정적인 어구가 있어가지고,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 답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 언어로 책을 읽고서. 그러므로, 어, intellectual discourse. 지적인 담론, 담화. 지적인 이야기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라틴어를 공부할 그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말 답고 좋죠. 자, 그 다음 갑니다. more over. 게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죠. few people had access to books, which were handwritten, scales, and expensive. 그랬어요. 게다가, 여기도 few가 있죠. 거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have access to, 그러면, 뭐, 뭐에 접근할 수 있다요.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대문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책은 손도 쓰여졌고, scales였어요. 드물었죠.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 해도 이렇게 비쌌습니다. expensive. 아무튼, 그러는 건데 이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 갈게요. The great explosion of scientific creativity in Europe was certainly helped by the sudden spread of information brought about by Gutenberg's use of movable type in printing and by the regeneration of everyday languages which rapidly replaced Latin as the medium of discourse. 상당히 길지만 의미는 쏙쏙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오죠. 자, 뭐냐면, 큰 폭발이에요. 과학적인 창조성, 과학적인 창의력의 큰 폭발. 어디에서? 유럽에서의 과학적인 창조성의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전파, 정보의 전파, 정보의 확산, 정보의 퍼짐 이것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정보의 전파가 유럽에서의 과학적인 창조성의 폭발에 확실히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정보의 갑작스러운 전파. 이거는 brought about 되었죠. bring about 그러면 유발을 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발된 정보의 갑작스러운 전파죠. 자, 뭐에 의해서 유발되었는가? by. 구텐베르크의 사용에 의해서, 뭘 사용했죠 구텐베르크가? 활자인데, moveable 활자에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자. 이 활자 하나하나 하나가 낱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자죠. 이걸 사용해서, 이 사용에 의해서 유발된 정보의 갑작스러운 확산, 전파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인쇄에 있어서고요. and. 그리고 또 by가 여기, by가 여기 또 있죠. 자, 합법화. resumation. 자, 일상언어의 합법화, 정당화. 요거에 의해서도, 일상언어의 정당화. 요거에 의해서도 갑작스러운 정보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일상언어는 또 설명해주겠습니다. 위치로, 일상언어들은 급속도로 replace, 대체했어요. 라틴어를, 뭐로서의 라틴어입니까? 수단으로서, 뭐에? 대화, 이야기, 담론, discourse. 자, 이야기, 담론의 수단으로서 라틴어를 대체를 했어요. 급속도로. 뭐가? 일상언어가. 자, 일상언어의 합법화, 정당화가 급속도로 라틴어를 대체했다. 이야기, 담론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지 않고 일상언어, 요걸 쓰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문장 구조가 읽으면서 보니까 크게는 그, not a, but b, 이렇게 가네요. not because, but becaus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16세기 유럽에서, 자, 이 순 가 조고, 진짜 조가, to 부정사죠.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자, 창조적인 기여를 하다. 창조적인 기여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창조적인 그런 기여, 공헌, 요걸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반드시 요거 때문이 아니고,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더 많은, 더 창의적인 개인들이 그 당시에, 그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는, 그 이전 세기에 보다, 그 이전 세기에 보다도, 그 당시에, 16세기 유럽에서, 더 창의적인 개인들이 더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자, 사회적인 서포트, 지원이 더 우호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거 때문에, 16세기 유럽에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기여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그런 내용이죠. 자, 답을 찾아 봅시다. 자, 뭐일까요? 자, 1번은, 부유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은, information became more widely accessible. 그랬어요. 자, 이거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보가 더 널리 접근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유럽에서, 창의적인 그런 기여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 흐름상. 자, 3번은, people were able to learn Latin more easily. 사람들이 라틴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education provided equal opportunities for all. 자,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new method scientific research were introduced. 자, 과학적인 연구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아니죠. 답 2번, 한눈에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해 봤고요. 여기 나온 단어 표현들,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means, 그러면 수단, 방법, 재력, 수입, 이렇게도 확장이 되죠. 자, participate in, 뭐뭇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고. intellectual, 지적인, 지능의, 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지식인, 식자란 뜻으로. discourse, 담론, 담화, 이야기란 뜻이고요. have access to, 뭐뭇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scales, 부족한, 드문이란 뜻이죠. bring about, 뭐뭇을 유발하다, 초래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고. movable type, 가동 활자,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활자라는 얘기죠. 낱낱으로 독립된 활자예요. 그 다음에, regitermation, 합법화, 정당화, 이런 뜻이고. medium, 수단, 매체, 도구. favorable, 그러면 호의적인, 찬성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하게 영어공부를 계획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